자 이 사주는 일전에 한번 제가 통변했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사주입니다. 자 오늘 이 사주는 다시 한번 더 꺼내 나온 이유는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된 이유 사주학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겠고 판결이 멋있네 잘 됐네 못 됐네를 떠나서 사주학적으로 석방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가 2018년 2017년 8월 9일날 제가 안국준 사주통변 21을 올리면서요. 제가 이미 그때 당시에 석방을 예견을 했습니다. 예견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선고 매듈 얼마를 받느냐 그게 이제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마침내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석방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석방된 사유에 대해서 통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날 2017년 8월 9일날 이재용 삼성지대 부회장 사주를 통변하면서 제가 이 사람은 길면 5년 받고 길면 5년 받고 짧으면 제가 2년 받는다고 그랬어요. 2년 받는다고 그랬는데 8월 9일날 제가 통변을 해놓고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선고일이 8월 25일이었는데 결국은 제 예언대로 5년을 선고받았어요. 또 이제 항소심이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이 이루어졌는데 항소심 일이 2018년 2월 5일이에요. 이 처음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때 제가 2017년 8월 19일 안국주 사주 통변 20일에 8월 9일날 제가 통변을 하면서 그러면 언제 석방되느냐 언제 풀려나느냐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미 그때 당시에 2018년이나 아니면 신축년 신축년이 2021년이 될 거예요. 보자 무술 기계 경작 신축년 신축년 18, 19, 20, 21년 맞죠. 21년에 석방된다. 제가 이미 그때 당시에 8월 9일날 선고와 석방되는 것까지 제가 그때 당시에 이미 설명을 마쳤습니다. 마칠 때 마쳤는데 결국은 제가 예언한 대로 제가 예언한 대로 결국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참 이 운명이라는 것이 제가 이 사주학을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습니다. 놀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제가 예언한 경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앞으로 울로 곧 구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곧 검찰 조사부터 받고 그리고 구속되지 않을까. 이미 제가 몇 달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주 통변을 하면서 제가 해놓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최경환 부총리도 제가 이미 경찰 조사받기 한참 전에 이분은 검찰 조사받고 구속된다고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사주사주로 결국 제 예언대로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병우 예전 정무수석인가요? 우병우도 구속된다. 제가 구속된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결국 구속되어 있습니다. 금면에 못 나와요. 그 사람 금면에 못 나온 건데 어찌됐든 사주학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유리알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유리알같이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왜? 왜? 그러면 오늘 선고 많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언제 석방되느냐를 판단했느냐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뭐 격국이 어떠고 격국의 성격령인, 박격령인은 이미 제가 안국중 사주통비원 20이라 이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또다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고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사주는 딱 한 가지 원인입니다. 첫, 그 한 가지 원인이 뭐냐 하면 망신살이다. 망신살을 운영하면 첫째, 감옥행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이상 세 번째, 사고 네번째, 손재 또 나만 말하는 게 있어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 또 일반적인 천재지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병에 의하면 오르보르기만 사고 자, 그럼 망신살이 뭐냐 망신살이 망신살은 신자린생은 해수를 망신이라 합니다. 신자린생은 해수를 망신이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전에 보면 이 삼명턴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고전인데 이 책은 중국 한국으로 번역된 책은 거의 없고요. 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진생은 해수와 망신인데 해 거기 설명이 뭐냐 하면 해중감목 해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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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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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목이 망신이라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라고 하냐면 해수중에는 감목이 있습니다. 누구 지점란에 각 이미 있는데 왜 이 고성에는 왜 이 삼명턴이라는 고성에는 왜 굳이 해수가 망신이라 하면 됐을 것을 왜 굳이 해중감목이 망신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 행란 하나를 가지고 제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래 가지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뭐냐면 반드시 해수가 있고 해수가 이게 망신 당연히 해수가 없으면 망신이 안 되니까 해수가 있고 감목이 있을 때 이게 망신사 이 말이에요. 해수가 안목이 있어도 천간에 감목이 떠 있지 않으면 망신사 보지 마라 이 얘기를 지금 이 만민영이라는 만민영이라는 저자가 삼명통일을 조선하면서 해놨던 얘기예요.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제가 무릎을 쳤단 말이에요. 무릎을 쳤다. 바로 이 얘기구나. 바로 이 얘기구나. 자 그래서 또 이 망신사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쉽게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신자멘생은 수가 수로서 하는데 수로서 수로 하는데 자수가 아닌 같은 같은 해수 해수가 해수가 있는데 해수의 감목이 뭐예요? 수 수의 기운을 빼내려오는 것이 감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를 할 때도 이걸 무조건 그냥 망신사를 해수 감목이 망신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제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원리를 알아라. 원리. 원리를 알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원리를 알면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응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애우면 나이 벗고 기억력 떨어지면 생각 안 나면 이건 몰라요. 또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돼있어요. 신장생으로 그러면 음 자 그럼 해명리생은 뭐가 망신이겠어요? 그죠? 묘목 대신 인목을 쓰고 그죠? 임중에 수 이 목에 목에 기운을 기운을 배우면 병화가 망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유축생은 뭐가 망신이겠어요? 신건이 망신인데 신중에 금생수 하니까 신중 임수가 망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은게 뭐 인오축생이 남았죠? 자 인오축생은 뭐가 오 대신에 사화가 되는 거고 자 화해의 기후를 배운 사중 무토가 망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쉽어. 응? 아주 쉽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망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망신사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51살이에요. 그러면 지금 해대원에 와있단 말이에요. 망신이 이미 사주에 들어왔어. 해수가 이 사주에 망신이 딱 들어오니까 뭐냐 해주의 간목이 망신이다. 저 원칙이 나와있죠? 그럼 인간도 1원도 그 안에 포함되냐 1원도 사주 그 사주 구성원이기 때문에 신사를 적용할때는 신사를 적용할때는 같이 봐야됩니다. 같이 봐야됩니다. 그래서 신자전생 신자전생 신자전생은 해수가 있고 천간에 감목이 있을 때 망신이 작용한다. 그럼 망신이 언제부터 작용하느냐 이 사람은 50세부터 54세 5년간 작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5년간 길면 5년 받고 짧으면 2년 받고 짧으면 2년 받고 길면 5년은 망신이 끝날 때까지가 작용한다. 그래서 5년이란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럼 짧으면 2년은 뭘까 짧으면 2년 짧으면 2년은 뭐냐 하면 자 지금 자 이 정년년에 갔을 거예요 정년년에 갔나 병신년에 갔나 하여튼 갔을 거예요 제가 왜 무술 무술년에는 습방될 수 있어서 당연성을 갖다 놓고 제가 얘기한 것이 자 여기서 술토가 들어왔어 술토가 돈에서 무술년 2018년에 술토가 들어오면 토벅스 해가지고 이 해수의 해수을 제약을 해수가 제약을 당하면 결국은 기본적인 기본적인 망신 사례 근본적인 게 제약을 당하면 망신 이상형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훈련하겠다 그래서 이년받는다 이념이라는 얘기는 아마 병신년에 병신년에 들어갔을 거예요 병신년 자 정확하게 2월 4일이 입춘이었는데 입춘 끝나자마자 딱 선고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래서 짧은 인연이란 말은 이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인연이라고 했고 만약에 이 토벅스가 제대로 안이루어지면 대운에서의 힘 대운에서의 힘이 워낙 강해가지고 이 술토가 제대로 제약이 제대로 안 된다면 5년까지 간다 그래서 제가 2017년 8월 9일날 5년 선고 받는다 5년 짧으면 길면 5년 선고 받았는데 맥시맘을 받아버렸어요 제가 예전 예전했던 상황에서 맥시맘의 횡령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2018년 2018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술토가 제대로 작용한다면 작용한다면 이때 나온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대법원의 항소심이 금년에 대법원의 항소심이 금년에 끝난다면 2년으로 끝나요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데 만약에 만약에 기해년까지 기해년까지 2019년까지 대법원 항소심을 끌고 가게 끌고 가게 되게 되면 또다시 망신살이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때는 또 혁명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지금 금년의 운이 괜찮기 때문에 금년의 운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금년에 뭣든 경로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본인한테는 대단히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주를 우리가 보면서 사주를 보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항에서 자기 적용을 할 수 있어야 고수에 반열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그랬든가일에 대한 의문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석방 석방에 대한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